안녕하세요 황민현입니다 우리 태국 황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들으셨나요? 네 바로 9월 2일 인도어 스타디움 후어막에서 2023 황민현 미니콘서트 언베일인 방콕을 통해서 우리 황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소식 네 이번 공연은 저의 태국에서의 첫 번째 콘서트인 만큼 너무 설레고 기대가 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갈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보러 와주실 거죠? 마쌈팟 단티 썬뉴 콩폼시 클럽 안녕 빠이빠이 전부 느껴봐 here to side 찾아내야 내 here to side 자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